수진 씨가 저희 한 발짝 두 발짝 한 거 봤거든요. 아 맞아 맞아 봤어요. 한 발짝 두 발짝 부탁드립니다. 맞아 한 발짝 두 발짝. 왜 이렇게 한 바퀴 됐어? 네. 똑똑똑! 짱이지? 주니? 여러분! 도망! 오늘 이렇게 추석 특집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 근데 원래 명절이라고 하면 되게 북적북적하고 약간 가족들끼리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분위기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저희 밖에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게스트가 있대요. 게스트가 있습니까? 네 정말 설레이네요. 아니 언니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수고하는 거야 이 언니? 어머 어떡해. 친구들 많은 거 같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예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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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너무 귀엽다. 꺽이. 최장신 그룹들이거든요. 일단 저희랑 사는거 붙잡혀. 저희 슬리퍼를 신어서. 저희 원래 앉아서 시작하잖아요. 왜 갑자기. 저희 갑자기 일어나서 하는 거. 왜 저희 앉아서 시작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예쁘게 코카것도 입었는데. 이제 예쁘게 자랑 한 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한 번 모델이 됐다 생각하고 런웨이 한 번. 민망하면 저희가 먼저 해드릴 수 있고요. 네, 우리가 먼저 할까요? 친구들 어때요? 좋아해요. 잘했어요, 우리가 먼저 할게요. 저희가 먼저 깔아줄게요. 어, 뭐야? 네? 아유, 여자리 흘러가고... 퉁? 6회차에... 이닝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저희 컨셉인가요? 네, 저희 컨셉은 서로 베격소라는 컨셉입니다. 뭐, 바람 모아실까? 바람을 가르는... 일단은 우리 애플 친구들을 봐야죠. 수제 씨랑 조아 씨의 모델 원웨이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귀여워. 아, 예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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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한다 잘한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잘한다 잘한다 떨린네 좋아 차례예요 네 너무 예뻐 깨르르 깨르르 해줘야지 깨르르 알겠다 근데 사실 또 일어나 있는 김에 수진 씨가 저희 한 발짝 두 발짝 한 거 같거든요 아 맞아 맞아 봤어요 어머 어떡해 한복 입은 모습을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데일리분들을 위해서 한발짝 두 발짝 부탁드립니다 어머 한복 버전 한발짝 두 발짝 한 발짝 두 발짝 멀어지면 난 세 발짝 더 그 단계 우린 거리가 멀사 멀어지지 않게 네가 한 발짝 두 발짝 다가오면 넌 깨끗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을 말게 느껴지지 않게 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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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 퀴즈 세유 세유 완전 네 박 이즈 신베라 군더 마우스의 입주를 하고 싶어서 찾아왔잖아요. 저희가 호칭을 조금 정하고 가거든요. 혹시 저희한테 부르고 싶은 호칭 같은 거 있어요? 편하게 다 괜찮은데. 반.. 언니.. 귀여워. 너무 귀엽다. 어떡하지? 좋아도 할 수 있겠어요? 네, 언니. 이야, 언니라는 단어가 이렇게 심통한다고 했나요? 그렇네. 편하게 그러면 저희는 수준이 좋아. 좋아요. 요호요호. 그리고 저는 이거를 되게 많이 봤는데 수준이 닮은 꼴이 많다고 수준 선배님 얘기를 많이 들었고 효정 언니랑도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맞아요. 아유, 진짜 너무 고맙죠. 저도 명단이 있어요. 저를요? 약간 웃는 모습이 비슷하다고. 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잖아요. 제가 손님분들이 오시면 항상 웰컴 푸드 아니면 웰컴 드링크를 준비를 해드리는데 명절하면 또 기름 냄새 맡아줘야 되거든요. 명절이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 같이 전을 붙여볼까? 우와, 재밌겠다. 애호박 전이랑 오색 꽃이 산적을 만들어 볼 건데? 우와. 어려울 것 같아, 왜? 맛있겠다. 아니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둘 둘 나눠서 메뉴를 이렇게 할까? 그러면 수준이랑 비니가 애호박을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둘이서 이거 꽂으면 되겠다. 그럼 우린 여기다가 꽂아보자. 예쁘게 알죠, 원래? 색깔 조합 잘해야 되는 거. 맞아요. 어떤 신선을 꽂아? 순서 파감의 위로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베타. 괜찮을까요? 이렇게도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했거든. 항상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원래 꽃을 중간에다 꽂아요. 끝에다 해? 왜 조왕아 한 게 맞나요? 조왕아 끝에다 했는데 내가 가운데다 했거든, 조왕아. 저희 집에서 끝에다 했었고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괜찮나요? 손주시, 손주시. 그릴을. 여기. 여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한다. 잘하는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거 원래 이렇게 집중하면, 그렇죠? 밥만 먹는 걸로. 수락관 같대, 여기. 약간 대장금 스테인데, 이거 약간?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어우, 느낌 좋다. 그쵸? 네. 귀여워. 귀여워. 애기들 데리고 하는 것 같아. 저 사실 팀에서 맏언니랑, 어디서 뭔가 이렇게, 귀엽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어색해요. 아아. 언니도 그래요, 어디 가면은. 맞아, 맞아. 진짜. 아니, 집에서 하는 혹시, 막내예요? 네. 아, 똑같구나. 나도 막내, 집에서 막내. 집에서 막내인데, 달걀을 이제 묻힐 건가요, 언니? 그렇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아, 예. 진짜 오랜만에, 전 고치는 분위기가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예. 오, 전문가야. 전문가야. 누구 뒤로 오세요, 뒤로도. 전문가야, 조심하세요. 조심히 하세요. 미니야, 뭐 한 게 없는데? 응. 우와. 맛있겠다, 너무 좋다. 맛있겠다. 찜닭 먹었어? 네. 우와, 완성, 완성. 미니야, 완성된 전 먹으면서, 한 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도? 한번 일단은, 먹고 시작을 할까봐요. 잘 먹겠습니다. 익었어. 응, 맛있어. 응, 응, 응. 오늘 회식 분위기구나. 아, 좋다, 좋아. 어, 고마워. 분위기 있어. 먼저 보자. 어머, 조아가 고개를 돌리게 됐어. 어, 되게 그 예의 범절을 많이 배웠네. 맛있다. 이제 먹어봤으니까, 어, 진짜 시원해. 실제의 입투 지원서를 볼 건데, 우선은 수진이 먼저 볼게요. 아, 수진이 거 먼저? 듣고 싶은 애칭의 대장, 대장. 네, 뭔가 되게 귀여울 것 같아서. 대장, 대장. 이거 약간 그런 느낌?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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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나의 장점, 춘상. 네, 인정하고 있고요. 나의 단점은 재미가 없다. 왜요?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왜요? 뭐, 그래? 아니야, 수진이 얼굴이 유잼이야.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됐어요. 끝났어요. 자신은 그런데 개인 means 있어요. 개인 껀 있어. 어때요? 이 뭐지 재밌어? 네, 언니. numbers two have to access. DB BLM 오리가 왔어요? 네, 오리가 왔어. 바로 잘하는데? 연속으로도 돼요? 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약간 로마라 하듯이 하면 귀엽겠다 안 돼! 언니 한 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 이거는 다 기술이에요 아 기술이에요? 이렇게 해서 소리 듣고 이렇게 이렇게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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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데? 이익 그냥 이렇게 비교를 써줘야 어렵다는 걸 증상합니다 이게 정말 자신 있는 개인이구나 그리고 나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표현한다면 홀리데이 파티 오마이걸 선배님 네일아트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우리는 또 있네요 맞아요 항상 마음속에 관심사로 어머어머 고맙습니다 요즘에 관심 가는 분야가 연기 연기를 배워요? 학교를 연기학과로 들어가거든요 저희 최근에 짱에즈핀 일을 시작하고 나서 연기의 눈을 뜨셨거든요 네 아니 시어머니랑 새댁 너무 그렇지? 시능이 정도만 아 내가 어머니로 하고 수진이가 새댁이고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어머어머 아가 이거를 이렇게 붙으면 안 되지요 어머니 어머니 아가 이거 이거 한번 다시 뒤집어봐 어먑 전이 전이 아니 근데 너무 귀여워서 못하겠는데 뭐라고 못하겠는데? 전이라니? 어먑 전이 그럼 이거는 한번 수진이가 읽어줄까요? 덤덤 하우스에 입주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홈메이트가 될 자신 있습니다 선배님 최고! 아 귀여워 인출 시켜야 되겠네요 우리 진짜 입번호와 표정 내내 똑같습니다 네 마음이 녹아내린 것 같아 너무 귀엽다 어떡하지? 조합권 비니가 쭉 읽어주면 제가 어머 그림도 그렸어요 오 아니 귀여워 설명은 아기 에리얼 아기 에리얼은 뭐예요? 빨간 머리에서 맞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염색을 해봐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기 에리얼이다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너무 잘 어울린다 나의 단점 개인기 부족 진짜 개인기 아직 못 찾았어요? 제가 지금 연습생 때부터 똑같은 걸 계속 써먹고 있고 또 있긴 있나 봐 다들 제가 사랑의 불시작 드라마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손예진 선배님께서 리정혁 씨한테 이제 왜 그래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그걸 제가 상담사이 지금 연습생 때부터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죠? 거기가? 리정혁 씨 괜찮아 일 없어 아 아 이건 비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리정혁인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리정혁 씨 왜 자꾸 일이 없대? 일 없어 일 없어 아니 근데 약간 비슷해 인수 한 마리가 왔는데 일이 없어 일 없어 아니 개인기를 하나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가요? 뭐 애교송인가 애교송은 애교송하면 또 효정언니죠 저희가 좀 효정언니가 애교송 창시자로서 저작권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맞죠 꿀팁 주시면 꿀팁 뭐 혀 질깨고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진보하지 않은 애교송 퍼주세요 네 기대돼요 야아~! 내가 볼게요 누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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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빅클리 버전은 어떻게 했어?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지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부끄럽다 안 돼 부끄럽긴 한가 봐요 이게 목숨이 점점 줄어들어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한 마디 한 번 해주고 입주 시킬까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한 번 읽어주세요 진짜 진짜 사랑하는 효정, 비니 선배님 정말 사랑합니다 저희 빅클리의 성공적인 입주 도와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니 이런 동생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입주를 허락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들어오세요 여러분 저희 이제 덤너바우스 입주 탕탕탕 되셨으니까 저희가 함께 찍는 기념 셀카를 찍고 입으로 한 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한 번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한 번 찍어볼게요 정의 집 비니 1부 끝 정의 집 비니 1부 끝 명절 특집 홈파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명절 특집 홈파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이 개와 나를 며칠을 받고 기물을 안아주자 정말로? 어? 진짜 어이가 없던데 개 어머 어머 어디 가세요? 개 개 개 개 명절입니다 즐거운 한강이 되세요